내의기 26장 내가 너희에게 때마다 비를 내릴 것이고 그 땅이 수확물을 내고 들판에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추수를 계속할 것이며 실을 뿌릴 때까지 포도 수확을 계속할 것이다 너희는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너희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위험한 들짐승들을 없앨 것이며 전쟁이 너희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이길 것이며 그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5명이 원수들 100명을 이길 것이며 너희 가운데 100명이 원수들 1만 명을 이길 것이며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작년에 수확한 것을 먹을 것이지만 새것을 수확하면 그것을 치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 너희가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의 종되지 않게 했다 내가 너희 멍에 가로막대기를 부러뜨렸고 너희 머리를 곱게 세우고 걷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거나 너희가 내 규례를 거부하고 내 법도를 싫어해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곧 내가 너희에게 너희 눈을 멀게 하고 너희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과 질병과 열병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한 일이 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 서둘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 패배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 제들에 대해 너희를 일곱 배로 징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권력에 대한 신뢰를 꺾을 것이며 너희 위에 하늘을 쇠처럼 너희 아랫 땅을 구리처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힘을 써도 헛수거가 될 것이다 이는 너희의 땅이 아무 소산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의 나무들도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와 맞서서 행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너희의 죄들보다 일곱 배나 더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것들이 너희에게서 너희 자식들을 빼앗을 것이며 너희 가축들을 죽이고 너희 수가 적어져 길거리가 황량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도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않고 나와 맞서서 행한다면 나도 너희와 맞서서 행하고 나 스스로 너희에게 너희 죄들보다 일곱 배나 더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해 언약을 깬 데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들에 도피에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낼 것이고 너희는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가 빵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나무막대를 꺾을 때 몇 명의 여자들이 한 개의 화덕에 빵을 구워 저울에 달아줄 것이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와 맞서서 행한다면 내가 진노에 너희와 맞서 행하고 내가 친히 너희를 너희 죄들의 일곱 배로 진보를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과 너희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 산당을 거수고 너희 분양재단을 깨뜨리며 너희 시체들을 너희 우상들의 시체들 위에 던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도성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서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며 내가 너희가 바치는 예물들의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폐허로 만들어 거기에 사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붙어버릴 것이고 칼이 너희를 쫓도록 할 것이다 너희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며 너희 도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 그 땅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이 있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 땅의 안식들을 누릴 것이다 그때야 그 땅이시여 안식들을 누리는 것이다 그 땅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 너희가 그 안에 사는 동안 누리지 못했던 너희의 안식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 원수들의 땅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그들을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치는 것처럼 도망칠 것이며 자기들을 쫓는 사람이 없어도 넘어질 것이다 그들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칼을 피해 도망하듯이 서로 걸려 넘어질 것이며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 설 힘을 잃을 것이다 너희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며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또한 그들 조상들의 죄로 인해 그들은 그들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고 내게 대항해 행했던 불성실한 행동 속에서 자기들의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죄들을 고백하면 그래서 내가 그들과 대항해 그들을 그들 원수들의 땅으로 보냈지만 그들의 한례를 받지 않은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의 대가를 치를 때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내가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며 내가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그들에게 버려져 그들 없이 폐후로 남아있는 동안에 땅은 안식들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내 법도를 저버리고 내 규례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저버리지도 그들을 미워하지도 아니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도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괴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 기억할 것이다 나는 여화다 이상은 여화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규와 교훈입니다 내기 27장 여화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누구든지 여화께 사람을 바치는 특별한 맹세를 한 후에 제사장의 계산법에 따라 그 맹세를 이루려면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성소세계를 따라 은 50세계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30세계로 계산해야 한다 5세부터 20세까지의 남자는 20세계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10세계로 계산한다 태어난 지 1개월부터 5세까지의 남자는 은 5세계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은 3세계로 계산해야 한다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계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10세계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맹세는 했으나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해진 값을 낼 수 없다면 맹세한 사람은 맹세한 대상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며 제사장은 맹세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가축이라면 그렇게 여호와께 드린 모든 가축은 이미 받쳐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혹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없다 그가 그 가축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 그 둘 다 여호와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께 드릴만한 예물이 아닌 부정한 동물이라면 그 사람은 그 동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평가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가치를 결정하고 그 가치는 그대로 결정될 것이다 그가 그 가축을 물리려면 그는 그 가치의 5분의 1의 값을 더해야 한다 자기 집을 여호와께 바치려면 제사장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 가치를 정하면 그 가치가 정해질 것이다 자기 집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그것을 물리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 가치의 5분의 1의 값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은 다시 자기 것이 될 것이다 유산으로 받은 땅의 일부를 여호와께 바치려면 그 가치는 거기 뿌릴 수 있는 씨의 양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곧벌이 이도멜은 53개로 계산하여라 이년에 혹은 직후에 그가 자기 밭을 바친다면 최대한의 가치로 계산하여라 그러나 희년과 상관없이 밭을 바친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아있는 횟수에 따라 그 가치를 정할 것이며 그 가치는 줄어들 것이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물고 싶어 한다면 그는 그 밭의 가치에 5분의 1의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그러는 그것은 다시 그 이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밭을 물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물을 수 없다 그러나 희년이 돼 그 밭이 풀리면 여호와께 바친 것이 돼 거룩해질 것이다 그 밭은 제사장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물려받은 것이 아닌 구입한 밭을 여호와께 바치려면 제사장은 희년까지 그 가치를 계산할 것이며 그 사람은 그날에 여호와께 바쳐진 것으로서의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산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통해 원소유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모든 가치는 성소의 세계를 따라 정해질 것이다 이식계라는 은 일세계로 한다 첫 소사는 여호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나 양이나 짐승의 첫 새끼를 바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여호와의 소유다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정해진 가치를 따져서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해 물릴 것이며 물리지 않으려면 정해진 가격에 팔아라 그러나 사람이나 가축이나 유산으로 받은 밭이든지 자기의 소유물들 가운데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그 어떤 것도 팔거나 물릴 수 없다 바쳐진 건 모두다 여호와의 영원한 소유다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은 물릴 수 없다 그는 죽어야 한다 곡식이든 열매든지 간에 그 땅에서 난 것의 모든 열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의 것이며 그것은 여호와의 소유다 자기가 들인 열의 하나를 물리고자 한다면 그는 거기다 5분의 1의 가치를 더해야 한다 소와 양의 모든 열 가운데 하나 곧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모든 열 번째 가축은 여호와의 소유다 그가 좋은 것 대신에 나쁜 것을 고르거나 다른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원래의 가축과 교체한 가축 모두가 거룩해질 것이며 그것은 물릴 수 없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명령들입니다 10편 43편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고 병건치 않은 민족들에 대한 내 호소를 듣고 변호해 주소서 오 거짓되고 악한 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내가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재단으로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앞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